의료인 성범죄 전북대책위가 오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전 의대생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. 대책위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감경 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다음 달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책위는 시민 1,960명이 서명한 진정서도 재판부에 냈습니다.